오늘 오전 이탈리아 국적의 11만 톤급 대형 크루즈 코스타 세레나호가 속초항에 입항했습니다. 한국인과 대만, 말레이시아 등 200여 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온 코스타 세레나호는 오늘 오후 4시 내국인 등 2,600여 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일본으로 다시 떠났습니다. 코스타 세레나호는 일본 오타로와 아오모리를 기항한 후 오는 17일 다시 속초로 돌아왔다가 일본 사카이 미나토 가나자와 마이저로를 거쳐 21일 부산항에 도착합니다.